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항정쌀 중에 이렇게 좋은 항정쌀은 처음 부은 것 같아요 와 마블링이 장난 아니네요 좋은 고기는 이랬나봐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아 예 이 냉동된 고기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칼집 목살 고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돈가스도 있고 제가 냉동 보이지 않습니까 아세아 너무 잘 알죠 치즈스틱도 있고요 카츠도 있고 하림 윙도 있네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핫도그 삼겹살 오스트레아 가네요 처벌가기 미국산 ommeaper 오오옿 능력to& 안심 고기가 이거는 삼계탐도 있고 생닭들도 판매하고 있네요 오리고기도 있고 고기만 먹으면 살이 안 찌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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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말을 해야 해요 질투명 많이 넣어 왔는데 여기도 기름을 넣을까요?